반응들이 왜이런가? 아이고... 옹주지 옹주잔 소송아 옹주 맞습니다 얼굴만 봐도 재수없다는 소문이 돌아서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해본 적이 없어 누구와 혼이 나는지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? 가쓰고 두루박인다고 사내가 되나? 버름거리고 호박해 왜 자꾸 날 따라다니시오? 도대체 정체가 뭐여? 네 가슴 이 혼인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되옵니다. 이 시경은 나무의 기운을 정산의 롱주망하는 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침에 욕심이 더해져 몰물목 가리고 여인을 이어와야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려둔 보증심이 쓰고 있습니다. 사도윤아, 마음에 푸고 있었던 날. 나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발들이지 못한다. 그 언제 네가 한 말 후회 안할 자신 있느냐? 너 뭐하시오? 너 뭐하시오? 서강철에게 무엇입니까? 제가 여인이었던 적 있습니까? 난 한번도 그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. 뭐? 저희들이 미친놈이 미친놈이 삐지니?